근데 맛이 조금 희한한... 이게 뭐야? 이게 뭐지? 맥주 4캔 먹고 취해요 그래? 많이 먹자 4캔이면 취하는 거 아니야? 너 이거 만 원짜리로 먹지 그래 너 많이 먹는 거야 내 거 빨라댔어 어머 진짜 빨라댔, 첫 먹고 오빠, 저 그거 한 3만 원어치 먹고 그랬어 하하하하하하 행운을 가져다 줄 것 같은 숫자를 앞에 적어주시면 뭐 중복돼도 상관없습니까?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나는 딱히 좋아하는 숫자가 없는데 보이게 써도 돼요? 어, 나 뭐하지? 복 3자 좋아하는구나 그러면 나는 1도 좋아 나도 1 좋아 재석이 형 늘 1등이니까 1을 하나 봐 1을 좋아하네 1 좋아해, 1 1하고 7 나는 8 숫자가 우리 엄마가 옛날부터 8을 계속 주입시켜가지고 집 번호도 8자가 많고 늘 8이야 나는 옛날에 806호 살아가지고 8층이 너무 있어 806호? 806호를 20년을 살까 너는 5 해, 5 어, 저 5 좋아해요 5 좋아해? 5를 좋아해요 나 오늘 없는 거 해봐야겠어 없는 거 뭐야 지금 7 없고 형님? 4 없어요, 4 나 죽을 4 해봐야겠어 7 해라, 7 아이, 7 없어 죽으려면 살잖아 7, 7 7 해, 7 7 해, 7 형이 7 하라면 7 해 그래, 7 해 그래 4 하는 좀 이상하지 4 하는 좀 이상하지 왜 이렇게 착해졌어? 4는 착하다 아니, 재석이 형이 7 하니깐 7 해 보네 애가 순하다 애가 순하다니까 애가 애가 뭐지? 나 3 하려다 구했는데 뭐지? 어? 먹을 거 된다 어? 풀떼기 뭐야 저거 어? 숫자에 따라서 뭐가 음식이 다른데 저거 누구야? 누구인 줄 알았어 아니야? 케이크야, 케이크 이거 고수 아니야? 고수 나 못 먹는데 아, 제가 일이에요 나 베이글 좋아해 나 베이글 좋아해 난 아메리카노 끝이야? 베이글 고수야, 고수 야, 이거 고수잖아 베이글 끝이야? 이게 뭐야? 이게 뭐예요? 여러분이 고른 번호에 해당하는 음료와 디저트입니다 아, 진짜? 번호와 메뉴는 사전에 매칭해 놓았는데요 메뉴판을 보고 자신의 메뉴를 확인해 주세요 오!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츠가 아이스 아메리카노 샤츠가 고수에이드 고수에이드 아, 베이글 괜찮네 거봐 너 형 말 듣길 잘했다 그래 와, 오렌지에이드 두 번이 아이스티에 샤츠가 아이스티 아, 석진 형은 아이스티구나 아, 이게 아, 샤츠 야, 그래도 잘 골랐다 응 고수는 좋아하는데 에이드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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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수에이드는 진짜 고수에이드다 고수에이드라고 진짜 있어요? 있어요? 직접 디저트 가게에서 저희가 미리 어제 탈 받고 와, 대박이다 고수가 매가리가 없는데 이거? 근데 고수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애들이 매가리, 고수가 매가리가 없는데 이거? 근데 고수 케이크 맛있을 것 같아 어? 나쁘지 않은데 고수랑 같이 먹어야지 나쁘지 않은 거 알지 근데 맛이 조금 희한하다 이게 뭐야? 이게 뭐지? 이거 진짜 못 먹겠다 유명아, 힙한 거예요? 아우, 맛있다 나 내 입맛이 딱인데? 야, 고수 케이크 안 먹었는데 맛있다 어, 내 입맛이 딱이야 저거 고수 케이크 최악이에요 최악 아니, 봐봐 고수 케이크 어떤 맛이길래 그래? 형, 고수 먹어요 안 먹어요? 고수 먹을 줄 알아? 나 굳이 먹지는 않는데 나는 안 먹다가 얼마 전에 고수의 맛을 좀 알긴 했어 야, 근데 너무 많이 닮지 않았냐? 아무튼 좀 보세요 아, 고수 이파리만 먹어야지 처음엔 괜찮다고 생각해 봐봐 이게 뒤에 갑자기 갑자기 와, 뒤에 뒤에 갈수록 갈수록 약간 시큼시큼한 맛이네 나쁘지 않은데? 어, 진짜? 먹어봐요 난 고수를 좋아하는데 향이 좀 생소해 끝에 나빠지는구나 끝에 나빠지는구나 끝에 나빠지는구나 끝에 나빠지는구나 끝에, 오빠 끝이 이상해요 끝이 끝에 나빠 끝이 이상해요 끝이 처음에는 진짜 괜찮은데 끝에는 나빠져 감사합니다 감독님 여기 1, 2 이렇게 가는 거예요? 랜덤으로 펼쳤을 때 나온 면에 있는 걸로 아, 그래요? 랜덤으로 펴, 뒤에 올려니까 앞쪽 펴, 앞에 그래, 앞에 펴 앞쪽이 형 거기고 앞쪽이 그치 뒤는 무조건 밥이야, 오빠 뒤는 호식이야 앞쪽이, 앞쪽, 앞쪽 속보기 1, 2, 3, 4, 5, 6 1, 2, 3, 4, 5, 6, 7, 8 우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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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살 괜찮아 우살 좋아 맞아? 탁바장 아니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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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섯 오빠 우리 기장 먹었으면 하부터 잡채 먹을 뻔 했어요, 오빠. 잡채 먹을 뻔 했어요. 감사하게 생각하자. 우리 이거 먹고 딴 데 또 가자. 딴 데 또 가자. 우리가 좀 많이 가까워서 마음의 여유가 있네. 오늘 너무 슬슬 잘 뿌리는데. 내 평생 운을 여기다 쓰면 안 되는데. 이번에 대상 운을 여기다 쓰면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점심 한 번 볼까? 코스피 지수만 봐야겠다. 주식 빼고 다 잘 맞는 거 아니야? 아니, 코스피. 아, 이게 파란색이네. 오빠. 코스피가 1%나. 주식 빼고 다 잘 맞는 거 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먹으면 뭐 하냐고. 여기서 날아가고 있는데. 아, 맞고. 씨. 오빠 왜 그러세요? 운 다 썼나 봐요, 형. 운이 망가지기 시작했다. 갑자기 핸드폰으로 쌈장을 찍네. 아, 진짜. 아, 운설이. 아, 운설 없대. 다 떨어졌다. 살이 없어? 그리고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룰이 어떻게. 제작진도 당황스럽죠? 아, 우리 그냥.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 심플하게 그냥 8개를 하니 오그로 해서 그냥. 하나, 둘, 셋.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생태. 돼지 김치 전국. 그래, 이거 먹기. 그래요, 그래. 생태지 김치 전국. 그래, 그래. 저거 먹을게요. 다행분, 다행분. 오케이? 하하찬이랑 나나 사실 지금 정체기간이거든. 죽을 것 같아, 정말. 얼마나 어려운지 아니? 아예 쉬고 있어, 나. 너 아예 지금 안 찍고 있어? 너 술방을 좀 해, 술방. 사람 불러서 술 먹는 거. 아, 얜 술 좋아하는데. 그러니까. 내가 요즘에. 좋아하는 걸 해야 돼, 총 좋아하는 사람. 술을 못 마셔. 왜? 네가 왜 못 마셔? 맨날 먹으면. 아, 그래? 너 네 나이에 지금. 지효 봐, 아직 쌩쌩해. 요즘에 너 몇 병원이야. 많이 회복할 시간이 있지. 맞아, 얼마나 맞아. 오빠, 어쩔 때는 맥주 4캔 먹고 취해요. 그래? 많이 먹어. 너 이거 만 원짜리로 먹지. 그래? 너 많이 먹는 거야. 내 캐는 이만한 거지. 쟤 이거. 큰 거 얘기한 거 아니야? 큰 거. 나 그거 먹고 취해. 너 그 좋다. 야, 그거. 이거 네 개. 그거 네 개가 어떻게 취해. 너 맥주 한 칸에 취하는 사람도 많아. 어? 그런 종류에 따라서 이렇게 취하면. 나 맥주 첫 먹고 빨라댔어. 어머. 진짜 빨라댔, 첫 먹고. 오빠, 저 그거 한 3만 원어치 먹고 막 그랬어. 12개는 뭐. 12개는 막 3만 원어치 먹고. 진짜 잘하다. 진짜 잘하다 너. 12개를. 야.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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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너무 적하네. 우와, 이거. 야, 제대로네. 고기도 많이 넣었어요. 야. 야, 사장님. 야. 나이스. 고기장. 아, 그래. 감사합니다. 야, 가운데로 그냥 막 갖다 때려 먹어야 되는데 원래, 그렇지? 오, 개조기 많이 들었네. 어우, 야. 더 끓이면 더 맛있거든, 이거. 음. 끓이면, 계속 끓이면 돼요. 음. 고기 좀 많이 부탁해. 맛있게 드세요. 근데 유효과 이렇게 가식이 아니거든. 약간 우리는 약간 어떻게 보면 여행 관광 느낌이고 저쪽이 약간 고생 느낌이네. 그러네. 그렇지? 아, 쟤네들은 물론 헤매고 있을 것 같은데. 그냥 밥도 아마 저기. 너무 맛있다. 붕어빵이나 먹으면 날이야. 붕어빵이나 호떡이나 이런 거 먹을 거야 아마. 아니면 우리 악프로 근처 가서 놀고 있을래요? 그래도 괜찮아. 아, 그래도 되겠다. 내가 볼 때. 그렇지?